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즘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기 때문에요. 짠! 원터치 카포예요. 모더리 카포 NHD-102 얘는 원터치라서 보통 카포는 힘들어서 스프링을 손으로 악력기처럼 잡아 빼서 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원터치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. 이렇게 굉장히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뭐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껴서 껴서 원터치로 꾹 눌러주시면 바로 카포가 상상이 됩니다. 스프링을 보통 지금 제가 튜닝을 한 상태에서 얘를 놀렸는데 보통 카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제대로 안 눌리면요. 튜닝이 나가거나 하는데 얘는 굉장히 지악니... 이거는 진짜 너무 쉽게 되고요. 안정적이에요. 네, 튜닝이 지금 튜닝이 하나도 안 나가요. 진짜 안정적이게 꽉 물려있어가지고 그리고 뺄 때도 굉장히 쉽게 빠지고 이거 되게 좋네요. 가격이 지금 29,000원에 되어 있거든요. 이 카포는 되게 뭐라고 해야되지? 굉장히 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야되나? 이건 물리하시는 분이 만든 그런 카포인 것 같네요. 네, 모더리 카포 NHD102 이건 제가 요즘 많이 쓰는데 네,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